회장님, 술 드셨어요? 네, 좀 마셨어요.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좀 마셨어요. 박 선생 때문에요. 저 때문에요? 예, 박 선생 때문에요. 제가 뭘 어쨌길래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? 내 이 가슴 속에는 박 선생만 꽉 차 있는데 내가 왜 엉뚱하게 딴 여자랑 여콘을 했는지 그 이유를 너무 알고 싶은데 그 이유를 몰라서 너무 답답해요. 내 이 머릿속을 다 열어보고 싶어요. 열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? 난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. 내가 왜 기억 이룬 동안 그런 바보 짓을 했는지. 박 선생이 나 좀 말리지 그랬어요. 이거 다 박 선생 때문이잖아요. 우리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박 선생이 나 좀 말리지 그랬어요. 그래서 내가 박 선생이 너무 미워서 그래서 한잔했어요. 나... 나...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나 그냥... 나쁜 놈 될까요? 나 그냥... 박 선생 사랑할까요? 박 선생이 나 책임질래요? 하하하하 xit My Lord 내...